안녕하세요. JX 송채널 송영석입니다. 오늘 영상으로는 여자아이들의 클락션이라는 곡의 안무를 준비했습니다. 1절만 준비를 했고요. 안무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춤이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도입부 전주 파트입니다. 처음에 뒤로 돌아서 있을 거고요. 뒤로 돌아서 손을 엉덩이를 싹 받치고 있듯이 중지로 이렇게 엉덩이를 싹 받치고 있듯이 자세를 잡고 왼쪽 무릎을 살짝 내밀어요. 자, 이렇게 서 있다가 바로 첫 박자부터 오른쪽으로 리듬을 탑니다. 그러니까 골반이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1, 2 하고 손을 올려요. V자 3, 4 네, 그 다음 오른쪽 무릎을 쓸어내리면서 이렇게 앞을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는 사람 기준으로 왼쪽으로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요. 5, 6, 7, and 8, and 1 이거든요. 자, 손만 하면 왼손에서 오른손. 한번 더 갔다가 오른손. 이렇게 마지막에 오른손이에요. 왜, no, 왜, no인데. 자, 노래 들어보면 빰빰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클락션이기 때문에 클락션 소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 자세에서 왼손 준비했다가 오른손 또 왼손 준비했다가 오른손 음악에 맞추면 빰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 6, 7, and 8, and 1 이렇게 해서 오른손, 오른손에 왼쪽 무릎을 같이 내밀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뒤로 돌아서 엉덩이를 아래에서부터 쓱 쓸어 올릴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다가 시작! 1, 2, 3, 4, 5, 6, 7, and 8, and 1, 2, 3, 4 3, 4까지 왔어요. 자, 이제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양손을 옆으로 5, 6, 7, 8 하면서 앞으로 보면서 무릎을 이렇게 옆으로 빼주고 앉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앉는 부분이 그러니까 오른발이 뒤로 빠지고 이렇게 털썩 앉아요, 일단. 그리고 왼발을 넘겨서 앞을 돌아보면 이런 자세가 나오죠. 여기까지가 전주 파트고요. 2, 8 카운트. 다시 한번 카운트로 쭉 가볼게요. 자, 준비 자세 잡고 시작! 자, 다음 파트입니다. 자, 다음 파트 이렇게 앉아서 바로 오른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쭉 이렇게 손으로 닫아요. 네 박자입니다. 자, 1, 2, 3, 4, 5, and 6. 5가 아니라 5, and이에요. 약간 반박자 느리게 들어가요. 5, and 6, 7, 8. 앞에 손가락. 자, 그리고 나면 이거 두 번 반복되죠? 이때 부채질을 하고 내려주고 부채질을 하고 내려줄 건데요. 발을요. 왼발을 멀리 보내서 골반을, 힙을, 몸통을 들어줬다가 내리고 또 들어줬다가 내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처음에 1, 2, 3, 4, 5, and 6, 7, 8, 2 2, 3, 4, 5, and 6, 7 이때는 무릎을 가져옵니다. 다리를 가져와서 무릎으로 이렇게 앉아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처음 1, 2, 3, 4, 5, and 6, 7, 8 발벗고 1, 2, 3, 4, 5, 6, 7 내놓은 무릎, 와서 왼손이 먼저 나한테 와요. 2, 2, 3, 해요.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 또 왼손, 몸통 3, 4의 머리 그 다음에 4선으로 멀리 뻗어줍니다. 왼손은 가슴에 있고요. 5, 6, 7, 8 하면서 머리에서부터 목덜미로 쭉 7, 8까지 내려오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손을 한번 쓱 돌려주세요. 이때 엉덩이를 왼쪽으로 좀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왼쪽 갔다 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너무 앉아있는 자세가 아니라 살짝 올려서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몸을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의 무릎 4의 무릎하고 5, 6, 7, 8 옆으로 쫙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서 올라올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자, 앉아서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다음 파트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왼발 먼저 그리고 오른쪽 무릎 올라가요. 이쪽 방향으로 반대로 똑같이 둘 또 한번 셋 네 자, 이런 동작을 하나, 둘 취합에 주면서 첫 번째는 머리를 탕 그래서 뒷박에 하나, 둘 여기는 하나, 둘 위로 손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하면서 손을 잡아요. 그 다음에 얘를 발을 팡 차면서 팔도 팡 던져줍니다. 던져주고 발 내리면 돼요. 자, 다시 연결 동작으로 시작 1, 2, 3, 4 5, 6, 7, 8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으로 폴짝 폴짝 뛰어넘으면서 오른손에 손가락 앞에 그 다음에 손을 모아서 내 가슴으로 가지고 옵니다. 시작 2, 2, 3, 4 왔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시 가면서 5, 6 손을 펼쳐줘요. 5, 6 7, 8 펼치고 한번 툭 밀어주고 왼쪽으로 마무리할게요. 시작 펼치고 툭 쳐줍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다시 손가락 아래 시작 2, 2, 3, 4 5, 6 5, 6, 7, 8 자,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와주면 되겠죠? 지금 왼쪽 와서 끝났으니까 오면서 양손을 바깥쪽 첫 번째 포즈 두 번째는 또 반대 와서 이번엔 턱 자, 세 번째는 다리 모아요. 내 얼굴 마지막 네 번째로 왼발 또 밟으면서 탁 끊어주세요. 양손으로 탁 잡아줍니다. 자, 다시 네 가지 포즈 연결 자, 오른발 오면서 3, 2, 3, 4 5, 6, 7, 8 자, 마지막 발 벌리면서 오른손부터 오른손 왼손 그리고 위로 올라가요. 1, 2, 3, 4, 5 네, 손을 막 흔들면서 자리 바꿉니다. 4, 5 마지막에 6, 7, 8 I love you 하는 부분이죠? 자, 왼손이 먼저 엄지손가락 둘 다 엄지예요. 왼손, 오른손, 왼손 올라갑니다. 엉덩이도 같이 6, 7, 8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4A 카운트 쭉 한번 카운트를 연결해 볼게요. 왼발 먼저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다음 파트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쳐주면서 리듬 타면서 손도 같이 돌리죠? 아래쪽으로 자, 1, 2, 3, 4 이렇게 돼요. 자, 3번 돌리고 마지막 네번째 박자에 따다 손을 안쪽에서 바깥쪽 왼손 플렉스 유지하시고요. 무릎도 빠밤 같이 가줍니다. 시작 1, 2, 3, 4, and 그 다음 반대로 5, 6, 7, 8 마지막에 다리가 따라가요. 다시 한번 연결 시작 1, 2, 3, 4, and 5, 6, 7, 8 5가 없죠? 5, 6, 7, 8 자, 그 다음에 발 내리면서 오른쪽으로 두 손을 이렇게 귀엽게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돌려줘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오른발 뒤꿈치와 같이 팔을 길게 오른쪽, 오른쪽 네, 툭 쳐주고 그 다음 길게 자, 다시 한번 처음 시작 1, 2, 3, 4, and 5, 6, 7, 8 2, 2, 3, 4, 5, 6 그 다음에 7, 8 손을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7, 8 그러고 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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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카운트가 나오는데요. 자, 손을 오른손 들고 왼손 허리에 오른발부터 그리드에 맞춰서 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엉덩이 터치 이때 왼손은 딱 여기 네, 여기 잡고 오른손이 따라갑니다. 왼손은 그대로 가 있고요. 오른손 엉덩이하고 쭉 밀어줘요. 다시 한번 시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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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셋, 넷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측면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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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고 이번에 입을 입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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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고 6, 7, 8 자리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4, 8 카운트고요. 다시 한번 쭉 카운트로 가볼게요. 자, 처음 돌리는 것부터 시작! 자, 1, 2, 3, 4, 5, 6, 7, 8 자, 이제 마지막 첼린지 하는 파트 한번 가볼게요. 자, 가장 쉬운 부분이죠. 오른쪽으로 오른발부터 이동을 합니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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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위에 2번 한번 가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에 다시 엎어주면서 왼발 7, 8, 1 웨이브 2번 해주면서 엉덩이도 2번 8, 1까지 되는 거예요 1 그 다음에 왼발로 제자리로 돌아가요 2, 3, 4까지 2, 3, 4, 5, 6 2번 눌러줍니다 5, 6, hit the clack shot 엉덩이 한번 툭 치고 clack shot 누르듯이 딱 7, 8이에요 자 다시 한번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이번에는 두번째 파트는 앞으로 진행합니다 똑같은데 앞으로 시작 1, 2, 3, 4, 5, 6, 7, 8 1 제자리에서 2, 3, 4, 5, 6, 7, 8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자세를 딱 풀어주시고 이 자세에서 딱 자세 잡으면서 끝내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포즈에요 자 챌린지 파트 다시 한번 쭉 카운트로 와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카운트로 한번 쭉 진행해볼게요 자 뒤로 돌아서 자세 잡아주시고 기다리다가 시작 자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and 3, 4, and 5, 6, 7, 8 4, 2, and 3, 4, and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2, 3, 4, 5, 6, 7, 8